그리고 그 옆에 버튼을 보시면 full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esolution 인데 여기를 예를 들어 half 라든지 third 라든지 뭐 quarter로 낮추게 되면 이렇게 화질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 작업을 다 하고서 아웃풋으로 뽑았을 때 화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질은 아웃풋으로 뽑았을 때 깨끗하게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화면창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어떤 화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작업 자체를 왜 화질을 떨어뜨려 가면서 작업을 하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 애프터이펙트 작업은 모션그래픽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소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고 특히 뭐 사이즈가 큰 4k 라든지 뭐 uhd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소스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움직일 때마다 버벅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소스가 여기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를 좀 많이 낮춰 주고 요렇게 확인하는 게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풀로 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풀로 두시면 됩니다 робoric 접근